김태동 저는 김태동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에 밤을 찍는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밤에만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사진으로 작업을 하고 밸러리나 뮤직비마이터 전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한 가지 생각으로 파고들기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거는 과학을 하시는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사진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지점을 정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답을 내려서 결과를 얻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참고했던 유명한 사진작가 분들 두 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작업한 방식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작가는 알렉소스라는 작가인데요. 미국의 매그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기존의 매그넘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도사진, 전쟁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요즘에 매그넘이라는 직단은 이 사진의 영역이 순수 사진의 영역에까지 말을 껍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알렉소스 같은 작가들이 뉴욕에서 제일 큰 사업화랑인 갑오시안 드래더리 이런 곳에서 크게 전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작업은 지금 보고 계신 작업은 알렉소스의 나이아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예전에 했던 슬리핑 바이더 미시시피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미네소타에 있는 미시시피 강을 그 광 주변을 이 작가가 배회하고 여행하면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볼바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사진들을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자기가 파몽하고 이 세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그래서 그런 걸 예술적인 활동으로 다시 이제 승화를 시키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동안 어떤 한 지점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답을 내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대로 제가 흥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작가는 헤린 사이먼이라는 작가인데요. 여류 작가예요. 75년생이고 되게 젊은 여류 사진가인데요. 최근에 그 뉴욕의 현대기술관인 오마에서 전시를 했던 그런 작가예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에 부족이 하는 분들 또 양면성을 가지는 어떤 현상들을 추적을 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라가 노래가지고 호랑이가 노래 보이는데 실제로 백호예요. 백호인데 사람들이 백호를 좀 더 운순하게 만들고 호랑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친교배를 해서 유전자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호랑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를 찍고 나서 이 호랑이가 기형이었고 얼마 뒤에 죽게 되는데 그런 사회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굉장히 찍기 어려운 불가능한 지점들을 찾아서 작업을 했던 작업이에요. 저 옆에 있는 것은 HIV AIDS 바이러스가 담긴 병인데요. 최근에 로마이터 전시하는 작업이 이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이 작업은 이 작가가 4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또 자기가 리서치를 통해서 만난 특정 군들을 정해서요. 그 사람들이 혈종을 따라서 계속 파질을 찍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들은 그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었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 작업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이 작업의 도록을 보면 책이 거의 백과가전 물량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북한 사람도 있고 또 서로 왕숙인 원숭지간의 사람들 또 어떤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시면 그 테드 강의를 찾아보시면요. 네. 이분이 한 되게 좋은 강의가 있어요. 저도 되게 열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을 지교하게 쫓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제가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는 어떤 행동구점이고요. 그냥 어떤 이렇게 다니다보면 떠오르는 망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젊은 학생들도 되게 거기 많은 것들 그중에 한 가지를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야 이건 정말 재밌겠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는 표현인데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요. 찍어보는 거죠. 저는 사진작가기 때문에 찍어보는 거고 거기서 뭔가 재미가 없다. 아 이건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런 걱정들을 본복하다가 아 이제 야 이건 작업이 될 만한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지점을 좀 지교하게 파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밤사진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초반에 밤을 밤에 도시를 다니면서 촬영한 공간들을 처음에 수집을 했어요. 밤이라는 것이 제가 원래 좀 야행성이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할 당시에는 약간 불명증 이런 것도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밤을 되게 서성일 일이 많았거든요. 이 밤을 한번 제대로 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간들을 모았어요. 저는 이 밤이 제가 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밤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되게 감성적이 됐고 저와 제 자신이 되게 약간 본능적이고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대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 밤을 배회하면서 그 밤에 텅 빈 도시의 공간들을 처음에 이렇게 담았어요. 한 두세 달 정도 그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또 밤에 만난 사람들을 또 아카이브를 했어요. 밤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사람들을 초반에 아카이브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고 아 이제 이 밤에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이 도시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어떤 가상의 지도를 만들고 그냥 무작정 이 도시를 배회하면서 시작했어요. 저건 이제 나중에 작업이 되고 나서 제가 돌아다닐 때 스팟을 찍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업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제가 정해놓은 시간 그러니까 자정부터 데이브레이크는 동틀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제가 서울을 배회하면서 만난 공간과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공간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공간들을 찍다보니까 그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들의 흥미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공간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간만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시간에 뭐하는거지? 이때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새벽 3시, 4시 이렇게 준비되거든요. 아 이 사람들 뭐하는거지? 뭐 저랑 같은 약간 동질감 같은 것들도 약간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섭외를 했어요. 접근해서 섭외를 하고 다시 제가 찍던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안되냐고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들을 진행해놨습니다. 이 작업들은 제가 2년동안 서울을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섭외하고 제가 찍고있던 공간 안으로 사람들을 둘러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또 처음 안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되게 미묘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새벽 시간에 되게 음 그러니까 새벽에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되게 불편하죠. 되게 어둡고 뭐 이런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하고 또 어 촬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미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음 어떤 짧은 만남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안녕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도시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어 어 어 저는 그래서 그 음 생각을 하면 그거를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시도를 해보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훌륭한 것들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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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